주유! 따뜻하니까 좋네 여기 나 더워 다시 더워 따뜻해 따뜻해 노래 딱 나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딱 그러면 어떡해 짜증내는 거야? 너한테도 나중에 똑같이 할 거야 진짜 똑같이 안 나가 응 자고 있는데 안 나가? 6시 40분까지 30분 아니야? 맞아 근데 6시 안 됐잖아 아직 15분에 나가지 막 비춰 더 괴롭혀 아니 난 죽어 나 죽었다 깜짝 놀라 무조건 할 거야 이거 다 했으니까 넌 화낼 것도 없어 비켜 비켜 그럼 미리 다 괴롭히래 나중에 부쌍할 거야 냄새 진짜 미쳤는데 오빠 똥 싼 거 아니야? 똥 싸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최악 속이 울렁거려 저 방에 아직도 미세하게 냄새가 남아있어 진짜 싫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너 팬티 확인해 보라고 진짜 똥 싼어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게 진짜 그냥 방문이 아니라 진짜 약간 아니 어제 약으로 간 거야 최악이야 진짜 내가 최악부터 방문 중에 역대급 임신임 아 이따 봐봐 applause ㅋㅋ 다른 코끼도 없지 뭐 먹는 거? 괜찮은 거 없나? sy Bishop 없어요 이 킹지 온다홉 이거 뜨거운 커피 얼음 그냥 다 녹아 여러분 제가 요즘 아인쇼패너에 좀 빠져가지고 집에서 아인쇼패너를 요즘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쫀쫀한 걸로 잘 됐거든요 오늘은 잘 됐을지 모르겠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올려주면 끝 됐다 딱 적당하네 층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었다고요 제가 이거 한 네 번째 만들었나? 그치? 갈수록 잘 만들고 있어 지금 딱 적당하네 아 먹어야 돼 설탕 내가 한 번 더 넣었거든? 더 넣으니까 맛있네 왜 죽었냐고... 왜 양철이 성장 영주희 니가 왜 그만좀 읏 똑같지? 그냥 장소는 바뀐 거지 장소는 바뀌었지 날짜도 바뀌고 아 그치 그치 건강하게 이거 냉장고에도 안 들어간 거 와 대박 드디어 아사히 영접 4개만 2,000원이라 하더라고 아 4개구나 내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봤는데 통 안에 딱 봤는데 아사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? 해가지고 저거 혹시 저기 있는 건 아직 안 하시는 거죠? 해가지고 내가 뭐가 있어요? 해가지고 거기 아사히 그거 들어와 있던데 그게 있어요? 해가지고 아줌마도 제가 찍고 그냥 해드릴게요 해드실게요 해가지고 8캔 딱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4캔 사는 거지 4캔에 12,000원이라서 아줌마도 나도 나도 상례했는데 해가지고 아줌마 4캔하고 내 4캔하고 반딩했네 통 처리 성공! 우와 우와 대박이다 딱 지금 시간에 한 3시 반? 한 이쯤인가 보네 사람들이 엄청 차도 돼 아 진짜? 나 도와줘야 돼 못 내려 다 넣어 대충 어차피 이거 오늘 안 먹어? 흔들어도 되겠지? 저것도 다 대충 먹어 우리 야식에 진심인 편이다 진짜 맛있겠다 잘? 어 하나씩 이거 다 겹치면 되겠지? 다 겹치? 응 양 진짜 많은데? 우와 미쳤다 미쳤다 짠 손님 다 꽂이나 집니다 네 접시가 안 부어 그니까 비틀지 말고 직각으로 이게 실패하면 이제 거품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어 실패하면? 어 이제 이거를 이러면 우리 성공? 어 성공 대박 그럼 얘도 또 넣을게 짠 성공겠다 성공 근데 뭔가 맥주맛이 많이 안 나는 거 같아. 응 맥주맛이 거의 안 나는데요? 이거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나오나? 거품이? 나도 나도. 차가워. 나도 나와나? 나와나? 조금 올라온 거 같기도 하고. 그니까. 약간 하얘진 거 같아. 비빔면 한 젓가락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 나도 먹을래. 미쳤다 미쳤다. 비빔면 미쳤다. 짱. 음. 음. 아 입술 씹었어. 심하다. 난 양념 잘 돼. 응. 맛있어? 응. 까먹게 익었다. 아 딱 좋은데? 음. 너무 행복하다. 그냥 시작하는데 여기? 그니까. 으흐흐흐흐흐흐흐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. 흐흐흐흐흐흐흐흐. 아아. 저런 것까진 안하겠지. 왜 머리 다 부르는데? 왜 이렇게 보여지고 행동하시는 게 정말 꾸밈 없이 본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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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박태박태박이 와.. 진짜.. 우와 목이 너무 귀엽고.. 좋다 선생님 여기 넣으세요 양창으로 와.. 짠 여러분 이게 뭐게요? 제가 장난식으로 이거 막 마약같다고 근데 막 그러는데 마스크팩 모델링팩이라고 해야 되나요? 두개로 남아서 담았는데 한 요정도? 소스입니다 그냥..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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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근데 세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어졌어 너 아기야? 형한테 무슨 옷이 이렇게 다 젖어졌어 자 손에 입도 막아 드릴게요 말을 못합니다 찾았다 15분? 네 끄러워 됐습니다 오, 얼굴에 많이 안 묻었다. 코집이 안 빼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